장광산 시장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이 시즌에 꼭 먹어야되는게 있어요 실치 아 귀꼴뚜기 자 요게 실치입니다 자 요 녀석이 귀꼴뚜기 여기 쪽 보면 귀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사랑하는 사님들 접시에 사온안주를 세팅했는데 실치 요만큼이 다가 아니라 원래 두 배정도 분량인데 먹을만큼만 덜어왔습니다 요거 두 배정도 되는 양 1kg가 채소 양념장 포함해서 35,000원 장광산에서 구매를 해왔구요 그리고 요거 요거 지금 귀꼴뚜기라고 요거는 요만큼해서 만원에 구매를 해왔습니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이랑 깨 갈아준 요거를 이렇게 싹 넣은 다음에 야 양념 고춧가루랑 이렇게 해서 슝 투하 여러분 요거 혹시나 뭐 장광나들이 가셔가지고 실치 좀 드셔보실 분들 요거 초장에 버무리면 안됩니다 초장에 버무리면 안되고 이 채소에 해가지고 초장을 좀 버무려야 돼요 그렇게 따로 좀 드셔야 맛이 좋습니다 음 어이구 딱 아 귀꼴두기 한입에 봅시다 자 자자 이거 처음 먹어보거든요? 야 맛있네 이거 보들보들하니 안에 또 이 몸통 안에 내장의 간을 좀 잘 맞춰주면서 어우야아 음 아우 꼴뚜기 내장까지 씹히면 진짜 맛있겠네요 기가 막혀요 아휴 자자 음 음 음 야 요만큼 만원 괜찮은거 같은데? 음 자 아휴 수하자 아 어 내 앞접실 안 갖고 왔나? 앞접실 안 갖고 왔나보네 야 음 이거 국수같죠? 이게 자세히 보시면 다 생선이에요 이 까만 점이 눈알이에요 눈알 까만 점이 눈알 아휴 ㅋㅋㅋㅋ 어 난 그냥 먹어도 괜찮은데? 음 음 음 음 음 오우야 식감은 살짝 길쭉한 생굴 씹는 식감이에요 그리고 향은 뒤에 살짝 쌉쏘름한 향이 싹 스쳐가고 요 시즌에 딱 요거는 기간 한정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보니까 요 지금 4월 이쯤이 좀 지나가면요 이게 좀 뻣뻣해져요 그래서 지금 딱 생물 회로 먹기 굉장히 좋습니다 별미로 해가지고 한번 즐겨볼 만합니다 사사 소주 안주를 좀 굉장히 좋습니다 음식 사진을 가까이에서 영상을 찍어야 보는 사람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맵은 음식이 뭐 이렇게 느끼요 지금 잠시만요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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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다 하하 사사 부사 하아... 얘는 한골 팀은 소horn 와 설탕 아우 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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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야 이거 진짜 진짜 맛있어 이거 이거 이 꼴뚜기 요게 지금 기가 막히게 써져야 됐네 음 사사 하 하 하 하 하 하 하 음 음 음 음 음 개인적으로 맘에 드는데 이거 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이 남은 안주는 제가 실시간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또 사장님들이랑 소통하면서 좀 마주 먹도록 하겠고 녹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딱 이 시즌에만 먹을 수 있는 실치 지금 뭐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이것도 인터넷 배송으로 판매하는 것도 좀 있거든요 한번 좀 찾아보시고 혹시 한번 내가 좀 센 굴 같은 거 좋아한다 나는 살짝 해산물에서 난 특유의 쌉싸름한 요런 맛을 좀 질기는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는 거 제가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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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